자 이제 새로운 챕터 들어오기 전에 옆에 뭔가 퍼즐 요소가 다 있으니깐 자 지금 해야하는 거는 초록색 거를 찾아... 초록색이 있나? 근데? 초록색이 없어가지고 이거 못 눌렀는데? 음... 일단 뭐... 아 저게 초록색이구나... 오케이 오케이 그럼 쉽죠? 이제 하나... 어? 아 기다려봐 이렇게 하면 이럴때는 흠 이렇게 하면 못 움직여요 그래서 저 이걸 밀고 이걸 하고 이걸 누르고 땡기고 잡고 이걸 눌러주고 그리고 반대로 누르고 그리고 끝! 마무리 자 이번에 무기는 아니고 콜렉션이죠 자 섭 섭 섭 섭 섭 도우미를 얻었습니다 와 저거 파워 스톤이네 짝 자 약간 분위기가 음... 어두워지죠? 근데 싸우는 거는 아예 없고 으흠흠 흠 이거는 빨간 이거? 그렇지 이거? 일단 아래에 떨고 쓰면 떨고믄 끝? 음.. 이거를 뭐 늘릴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은 하지 못하는 스테이지인 것 같습니다 약간 공장하는 그런 느낌이네요 아까 우리가 여기 지원했었지? 그러면 이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가겠습니다 이쪽 뒤쪽으로도 뭔가 있는데 아직 배우지 않는구나 아우 왜 이렇게 신기술이 많아 자 쭉 올라가겠습니다 레비 괜찮아? 안 괜찮은 것 같은데 아무튼 자 그리고 깔강콩이 하나 둘 이거야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일곱 여덟 일곱 여덟 비켜 일곱 여덟 짜단 자 가시투송이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쭉 가고 사막 사막의 오아시스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여러분 병원 짠 자 부화 만 위위 사원 구원 구원 이 뒤쪽에도 뭔가 있을 거 같은데 medium은 좋습니다 자 새로운 3D모드를 찾았습니다. 자 이거를.. 어디부터 어떻게 하지 않나? 이거를 저 빨간 데까지? 일단 눌러야 할 것 같은데 이거? 이거는 못 움직이네. 이게 지금 처음부터 막혀있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. 아 여기 또 하나 있구나. 이게 빠지면? 응? 설마 저 망했나요? 아 됐다. 어 바늘을 밀었네. 그러면 다시 바늘을 아래쪽으로 밀겠습니다. 아래쪽으로 밀고 하나 둘 하나 둘 셋 앞으로 쭉 쭉 쭉 그리고 초록색이 아니라 파란색이 지금 왔고 있는 상태니까 이걸 눌러주고 초록색을 눌러줍니다. 그러면 흠 흠 흠 흠 이거를 이동시켜가지고 저 빨간색을 아니 빨간.. 빨간색이 아니라 저 파란색을 누릅니다.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애매한데? 어떡하지? 이쪽으로 누를 수가 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흠 저 흠 흠 옆으로 옆으로 그리고 쭉쭉쭉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되게 복잡하게 된 건 좀 의외네요 확실하게 이런 퍼즐 요소는 재밌는 요소 중 하나입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는 됐고 그럼 여기 근처에 숨은 갯들이 많아 보이는데 이제 음 2번 못 들어가고 이쪽은 들어갔어요 티로 보이네 일단은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폭 엄청 많네 좀 빨간색 스위치 아 저건 안되겠다 아마 지금 저렇게 밟는게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거 끝나서 얻을 수 있는 스킬은 밟는 거라고 저는 예상하겠습니다 자 와시스로 달려올까요? 참고로 방금 얻었던 금색깔은 뭐지? 무기 이거건가? 가겠습니다 아우 차가워 자 떳 모드 모드 처치 한마리 두마리 세마리 네마리 다섯마리 다섯마리 투랑 푸냥개를 보고 토론에드 진도도 항상 확인할 수 있죠 어 도순 같은건가? 도순이 아니라 그 몸멍이처럼 랜덤 이오소네요 흐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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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무도 안 내놔? 어깨 꼭 하나에 숨은 줄 알았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제 마리오가 루이지를 밟아가지고 뒤쪽인이를 처치하러 가겠습니다 그리고 피치가 거리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 피치가 공격이 된다면 예스 얘를 피치가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리오는 저쪽 아까 루이지가 때렸던 것도 똑같이 때릴 수 있겠죠 어? 이것도 때릴 수 있네 아 거리가 안되는구나 그럼 저 힐짜리를 크리티컬 끈단지 완전 좋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돌네이도는 어느 쪽으로 가 와호 와호 완전 노는다는데? 근데 푸냥개가 어디있죠? 음... 어... 저기 있구나 다음은 옆으로 간다고 생각했네요 음 안됐죠? 깨꿀 어? 음... 저건 안좋은구나 힐 해주고 만피 음... 저게 싫어 저게 저게 은근히 한방은 아닌데 누적... 댐재를 누적 치켜가지고 일단 그러면 누적 치킨을 싫기 때문에 힐을 하겠습니다 흠 쟤네도 힐을 했는데 저희도 똑같이 해야죠 그리고... 치고 이게 왼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쪽에 있겠습니다 뭐 마리오는 상관없어요 힐 그리고 힐러를 우선적으로 때리겠습니다 안녕 가까이서 맞아버려 근데 이게 옆에 라고 했는데 마리오까지가 옆인건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자 일단 푸냥개는 옆을 바라보겠습니다 이거 마리오 위치까지 가려나? 자 일단은 치고 이게 지금 잘보니까 대각선 대각선이 아닌가? 음... 일단은 한번도 경험해보지는 없었으니까 덕분연계를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두가랑 끝났네 하나 더 있나? 자 완벽해요 진짜 빨리 끝났죠 이거라는? 약간 대형짜리만 없으면 진짜 할만한데 모르는 애들이 나와서 좀 당황스러운 것 같아 이쪽엔 뒤에도 아무것도 없고 아까도 모르게 와아아아악 소리가 나는데 이쪽에도 아무것도 없고 자 지금 상황은 정확히 서있죠 마리오나 레빗들이 잡혀가고 있네 하하하 깜짝이야 자 바로 옆에 고 저거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할 수는 없는거고 그래도 기념품은 기념품이니까 챙겨놓겠습니다 얼음과 사막의 노래 자 나왔습니다 나왔고 저건 새로운 요소였고 음? 힐? 아 필요없는데 뭐하여 뭐하여 새로운 상자네요 레비트콩의 테마 새로운 황금 사운드트랙을 찾았습니다 자 그러면 싸워볼까요 아 내가 제일 싫어하는 애다 아 옆으로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지금 와 벽이 왜이렇게 많아? 아 머페드에서 저 자리야? 그래도 저 반패를 그냥 놔두면 큰일 나거든요 지금 일단은 오 마이 사 달리 폴리 죽어줘 나를 위해서 희생해져라 그리고 오 얘를 치고 음 어떡하지? 얘가 옆으로 가면 아까 쿠폰 같은 거로 때려가지고 얘 스스로의 공격력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일단 그러면 치고 그냥 옆에 있겠습니다 무거울 오 어 저거 자리야 자 그러면 치면 끝나겠죠 치고 밟고 완전 설계 이게 지금 보니까 옆에 그 방패 인원들을 잡지 않으면 지나가지 못한다 약간 그런 설정인 것 같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딜러들을 이제 옆으로 하고 이제 탱커인 레빗은 잘 조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탯지 와 적을 반응하네? 진짜 멀리 있는 것 같아요 이건 어 뭐야 저건 아 승인공거다 아 저건 새로운 공격 해제하고 되게 쩌감면서 만들었는데 자 발사 아 뭐야 이쪽으로 발사 헐 가만히 있으라고 아무 꿀단지라도 아 그렇게 옆으로 가보는 게 안 나는데 이동을 할 수가 없잖아 오 마이 갓 자 그럼은 때릴 수 있나요? 또 때리고 옆으로 밖에 안 되니까 와우 상관없죠? 막사하면 더 꿀린네 그건 아니고 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어차피 제가 유일한 탱커 이름은 빠바바 자 마리오는 지금 아무도 없기 때문에 어? 아 아 참을 흘렀다 아 이러면 안되는데 방패 방패는 상하진 않네요 이건 빠른 진행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와 저렇게 데리고 가네 와 아프다 피치 죽겠는데? 죽지 않았어 방금? 와 사골이 부쳤다 와 지금 실수 하나 했다고 지금 이렇게까지 보복을 받은 이유는 뭐죠? 와 큰일났네 와 거리도 안되네 그러면 일단 저거는 무조건 죽었어 어쩔 수가 없어요 일단은 해당 위치까지 가는게 중요하니까 이제 루이지가 좁게 가야하는데 그래도 가장 좋은..그래도 뭐 그나마 다행인거는 레비트콩이 다 앞쪽으로 내려온거 가장 안좋은거는 피치공주가 죽은거 와 진짜 머리를 많이 쓰는구나 이 게임 자아 뒤쪽으로 뭐 상관없어 거의 조금 멀어졌다고 죽는거나 그런거고 솔직히 말해서 저기까지 내려올줄은 몰랐어 아우 와 치아가 많았네 아.. 리티컬 낙사 30.. 57? 이거는 솔직히 안되는걸 알고있기에 아..힐을 아낄걸 설마 이렇게 이렇게 유명한지 몰랐어요 얘네들이 아 대형이 제일 싫어 대형이 뭐야? 소리를 지켜주는거야? 뭐야? 뭐야? 저렇게..저렇게 나오네 자세를 일단은 마리오가 먼저 가면 되는거니까 오잉 아 저거 들어가면 오이지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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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완전 하드탱커같은거 있어서 딱 좋을것 같은데 그게 더 맛있네 오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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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을필요거 웃음 자, 분와마 위미성원은 보통입니다.